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설 연휴 때 가정마다 몇 개씩 나오게 되는 이 황금보자기를 사용을 해서 주변에 그 채소 있는 또 재물복 터지게 만드는 복보자기 만드는 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께서 그 황금보자기 중에 그 한 개를 고르신 후에요. 설 선물세트 이 빈 상자 많이 나올 텐데요. 빈 상자 가운데 한 개를 고르십니다. 여러분께서 상자를 고르실 때 적당한 크기로 고르시면 되구요. 이것을 다 만든 후에 옷장에 보관하실 분이 계실 거구요. 또 거실이나 또 안방 같은데 보관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이 보자기를 다 만든 후에 어디에 보관하실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또 상자 모양이나 또 크기를 여러분에게 맞는 것으로 고르실 때 또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. 황금보자기 자체가 풍수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런 색이니까요. 상자가 골라졌으면 연휴 때 보시면 그 선물용 포장지도 여러 장 나오잖아요. 그럼 그 가운데 제일 그 노란색이나 또 황금색에 가까운 것으로 하나를 골라서 간단히 그 종이상자를 한번 포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여러분께서 그 A4 용지를 4등분을 해서 그 가족수대로 한 장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. 검정색이나 파란색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용지 상단부터 일심봉청 필성취발원 그 다음 줄에 그 만사형통이라고 쓰시구요. 그 다음 줄에는 그 가족들 혹은 여러분들 그 생년을 정미생, 가보생, 경자생, 신축생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생년을 적어주시구요. 그 다음에는 그 이름 석자를 홍길동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때 그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데 가족수대로 따로따로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자녀도 또 하고 싶으면 그 자녀의 그 생년, 이름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구요. 그리고 여기에서 그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 만약에 그 수험생이나 또 시험 보는 사람, 또 승진을 앞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과 쓸 때는 파란색으로 써주시면 더 좋겠죠. 이렇게 가족들 것을 다 쓰시는 후에는 또 한 장의 그 종이 위에 그 꿀병 그 풍수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일심봉청, 재물성취 이렇게 그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써주시구요. 한자로 그 밑에 그 불화자만 그 적색, 그 빨간색으로 써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 파란문을 적으셨으면 가족 중에 제일 그 연장자 것을 위로 오게 해서 차곡차곡 상자 위에 그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 제일 위에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일 연장자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. 그리고 지금 그 불화자를 적은 이 파란문을 제일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불화자 바로 밑에는 그 가족 중에서 제일 연장자꺼 파란문이 나와야 되겠죠. 여러분께서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그 황금보자기를 깔아놓고 그 중앙에 그 종이상자를 올려놓고 그 종이상자 위에 지금 적은 바란문을 올려놓는 거죠. 불화자 바란문 밑에는 19 중에서 가장 연장자 바란문이 나오면 되겠죠.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황금보자기를 잘 묶어주시면 됩니다. 황금보자기를 잘 묶으신 후에 혹시라도 이런 풍수 방법이 누가 보면 미신 믿는다고 할 것도 같고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상태에서 옷장 속에 넣어서 1년 보관하시면 됩니다. 1년 후에 효과를 보셨으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새롭게 오늘 해주시던 이런 방식대로 해주셔서 또 보관하시구요. 그리고 싱글이나 혹은 누가 보든 뭐라 하든 개의치 않는 그런 분위기시라면 거실이나 안방, 식탁, 아무 곳이나 여러분께서 마음 편히 느껴지시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보관을 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. 집안에 그 재물복 주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아주 좋으니까요.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설 연휴가 되면 집집마다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부자기들 또 그 상자 재활용해서 집안의 그 재물복을 터지게 만들어주는 복부작이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집안의 그 재물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생활정보, 생활풍수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운세정보 또 함께 올려드리고 있죠.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